저는 지금 인도에 올가닉 웰레스 회사에 와서 사장님하고 같이 함께 미팅을 했는데 올가닉 웰레스 같은 경우에는 천연 순수, 유기농과 그리고 천연으로만 만든 모든 제품들을 생산하고 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국에도 올가닉 웰레스의 모든 제품들을 수입을 해서 판매하고자 이렇게 와서 대항을 하고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천연, 내추럴과 그리고 올가닉에 대해서 제품들을 사용해보시는 기기와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